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인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조문 177조 에서부터 180조 거른병 마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조문을 이제 보다 보면은 거른병이라고 하지만 막상 처방은 오메한 하나가 거른병에 속해져 있고 백호탕 이라든가 뭐 사역탕 같은 경우는 조문에 따라서 무슨 백호탕도 태양병에 속하기도 하고 양명병에 속하기도 하고 또 사역탕은 또 소음병에 속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편제에 의해서 육경변칭에 의해서 병증을 분류해 놓은 것 또한 다소 누군가의 주관적 개념이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판본에 따라서 편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무슨 병이다. 이것은 소양병이다. 거른병이다. 소음병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규정해 가지고 해석하다 보면은 무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문이 백호탕증이 거른병에 있다고 해가지고서 정말로 거른병입니까? 거른병도 될 수가 있겠죠. 해석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두 것도 없습니다. 자 조문만 우리가 그대로 보면은 상한에 상한이라는 어떠한 조건에 맥이 화라고 거라다. 자 맥이 벌써 외교화라면은 발열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맥과 증상이 서로 이렇게 상충될 수가 있죠. 굉장히 많죠 사실은. 이거는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를 들면 백호탕을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유열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거는 뭐 해야겠어요. 이게 바로 주의 문자다. 주의. 주의다. 주의. 이유열은 이런 식으로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충분히 다. 이거는 우리가 참고사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왜 썼느냐. 맥홀이 거라면은 냉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한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차위한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열고리라는 거죠. 열이 울체가 흉중에 울체되어 가지고서 기열이 사지로 순환되지 못했을 때 골증이 나타난다. 책에서 말하면 음양의 기가 불상승접해서 골이 나타난 거다. 그러나 그 원인은 이유열이기 때문에 사역탕을 써서는 안 되고 백호탕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교정은 상한 맥홀이 걸 이게 빠진 거죠. 대갈, 이놈, 번조. 이 같은 증상이 구체적으로 더 갖추어져야지만 백호탕을 쓸 수가 있다. 백호탕은 일단 갈증이 있어요. 갈증. 그리고 번조는 상황에 따라서. 번조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번조는. 정서적인 번조. 답답한 것도 번조예요. 정서적인 거. 그리고 섬어라든가 이런 거. 열이 심하면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행동의 조급함. 어떤 행동의 조급함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상한의 맥이 화라면 이거는 열성의 증우죠. 우리가 100%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맥이 화라면 이 사람은 지금 열성의 어떠한 병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연적인 증상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약할 수가 있다. 짐작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권렭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거죠. 반대의 상황이 맞지. 그 증상과 증상과 맥이 서로 반대되는 것은 열골때문이 있어라. 그러니까 맥, 활이, 궐 딱 이 한마디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표현 자체가 미묘한 거죠. 열골 때문이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거죠. 이것은. 이거를 후세 사람들이 조문을 보고 이 골로서 망향으로 여길 수가 있잖아요. 망향으로 여길까 두려워하여 여길 수가 있으므로 이유열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조문에다가 살짝 집어넣은 거다. 그러나 모름지기. 반드시 그 증상을 근거로 참고하야만이 이렇게 단서. 우리가 찬인 문자나 참복, 위탁 이와 같은 후세 주의 문자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것은 참고사항이지 증상을 먼저 근거를 해야 된다. 증상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찬인 문자, 참복 문자, 위탁 문자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니? 조문에 나타난 이유를 이해해야 된다. 맹목적으로 이것을 증상을 무시하고 이것으로 기정사실화하면 안 된다. 이유열이라고 기정사실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결과는 뭐냐. 증상을 근거하지 않고 이와 같은 주의의 문자로서 표리, 한열, 허실, 이와 같은 팔강변증의 문자로서 조문에 나타난 문자로서 규정사실화하면 찾기 잘못하는 증상이라는 근거주의를 무시하고 이와 같은 가설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누우지 한 말씀 드렸지만 결국은 해석의 오류는 인식의 오류를 불러일으킨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 한약세계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단기사역탕, 수족, 골한하고 맹미욕절자. 딱 이렇게 이거는 수족하고 맥이 없다. 여타의 증상이 없다. 그러면 사역탕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단기사역탕으로 치료하라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보세요. 내유 구한자 얻은 이와 같은 조건이 있다면 내유 구한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런 것도 주의 문자죠. 알 수가 있잖아요. 표가 아니라 내부에 오랫동안 한기가 있었던 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일종의 병성이죠. 병성의 개념이죠. 뇌는 뭐예요? 병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조문의 이미 표리내외한열허실이라고 하는 병위, 병성, 병독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것이 그래도 초기의 가설이기 때문에 이 가설은 비교적 옳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예로로서 신양허증, 진, 신, 우, 신, 예를 들어서 진, 양, 부족증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후세에는 이것을 보도하고 현학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장부론에다가 개입시켜서. 여기 자체는 표리의 개념과 병성에게 한열허실의 개념은 있어도 장부의 개념이 없잖아요. 장부의 개념을 집어넣는 순간, 오행배속하고 경락학설로 집어넣는 순간에 한 중경선은 왜곡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야? 우리도 인식해 벌써 사람들은 이 괴이한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현학적인 것. 현학적인 학설을 있어 보이니까 이것을 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죠. 제가 첨석까지 주장하는 것은 한의학의 관념적 해석론이 등장하면서 우리 한의학은 정말로 속된 말로 해서 무당화되는 거예요. 무당화. 양방의사, 일부 의사들이 우리 한의학을 심하게 예를 들어서 폄하한 것도 없지 않아 많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미 이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랫동안 명분으로 규정되고 오랫동안 거기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함정의, 그와 같은 문자노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보면 명확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유구한이란 말은 어느 정도 이거는 규명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조차도 증거의 증상을 대야지 이와 같은 모호한 어떤 통합적인 개념의 용어는 중경서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 자체가 후세에 가서 또 변질이 되는 거예요. 망양이라고 하는 말도 멋있는 말이죠. 거기에 왜 신장이 개입됩니까? 또는 신이 왜, 심장이 왜 개입됩니까? 심장의 양이 허해서 또는 신장의 양이 허해서 심장이 양이 허할 때는 개질을 쓰고 신장이 양이 허할 때는 부자를 쓴다. 이것이 가금이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것을 또 나누어가지고서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설사 그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임상적으로 증거를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실험적으로도 그것을 입증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가설이에요. 개지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부자가 구한증을 치료한다는 용어는 맞죠. 그것 같은 것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잖아요. 오수위라든가. 그런데 부자만이 예를 들어서 우신양어층에 쓰는 약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처방 자체, 약물 자체를 이렇게 명분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앞서서 중국의사가 오메완을 적어갈 때 간신, 간기, 간체, 간용, 간허에 막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당기 사역탕에다가 오수유나 생강을 한다. 맞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웬만큼 해서 치료가 되는데 여기서도 나타났지만 우리가 한이라는 게 뭐냐. 구한이라는 게 뭐냐. 한수예요. 숫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한은 한수인데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은 뭐냐면 약간 추상적인 추상적인 이걸 상이라고 해요. 제천성상 수 수는 뭐냐. 현상 추상적인 게 바로 현상으로 나타난 거 차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수가 잠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이다 할 때는 수가 라면인 거예요. 화다 얘기했을 때는 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성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건 바로 현상은 뭐냐. 형이다. 그러니까 제천성상하고 제지성형한다고 제가 기화론에서 분명히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상과형은 소재에 따라서 그 이름을 달리할 뿐이다. 제가 명확하게 그런 말을 분명히 썼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석론이 틀린다. 일부 틀릴 수 있어도 이런 개념이 우리가 한과 수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속성은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한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는 한 수다. 그 이유를 오수이와 색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망양증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망양이 있거든. 그러면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썼잖아요. 단기사역탕 우리가 보겠습니다. 단기, 게이지, 자격, 세신, 감초, 통초, 대추. 단기사역과 오수요탕은 여기에다가 생강, 오수요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단기 지금까지 의외로 고분한 중경처방에서 단기가 들어가는 게 거의 여기밖에 없을 정도예요. 단기. 수족이 거란하고 맹미욕절자는 마땅히 사역탕이다. 우리가 사역탕을 쓸 수가 있죠. 비록 단기사역탕 사역탕을 쓰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비록 단기사역탕이 사역탕의 이름을 빌렸잖아요. 우리가 단기사역탕을 빌렸잖아요. 실인즉 실로 단기사역탕이라는 게지탕에다가 단기세신 통초를 집어넣은 처방에 불과하다. 여기를 보세요. 사역탕의 게지자역 세신 통초 이것만 없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게지탕이죠. 그 이유는 뭐냐. 실로 게지탕에다가 단기세신 통초를 배합한 처방이다. 방약에 건강과 부자가 만약에 빠진다면 만약에 빠져있다면 사역탕의 이름을 쓸 수가 없다. 사역탕의 골경은 건강 부자잖아요. 그런데 건강 부자가 빠져있잖아요. 만약에 그 이름을 이루려고 한다면 사역탕 단기사역탕 이름을 마땅히 여기다가 건강 부자를 써야 된다. 내유구안이라는 것은 병인이니 즉 간수다. 이것은 앞서서 제가 두째 설명이죠. 이거는 제 견해니까 제 사견이니까 사견이니까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사역탕 맹미욕절이라고 했을 때는 건강 부자를 쓰는 것이 여기 단기사역탕 이라고 했으니까 사역탕의 핵심 주약인 건강과 부자를 빼놓고 그 이름은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과 부자를 배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건 제 사견입니다. 자 처방이 처방에 따라 증상이 통초를 왜 쓴다든가 예를 들어서 쇄식론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사람이 수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수가 조절이 안 되고 복중이 막 이렇게 뒤틀리면서 아픈다든가 사지가 쑤시면서 아프고 흉망 구토증 이런 건 전부 다 수기 변조증이죠. 사지가 쑤시고 아픈다든가 이런 거는 복통이 극증할 때는 내유 구환의 증후이기 때문에 내유 오랫동안 어떤 가히 그거 내유 구환의 증후인이니 하위직위원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 세신가 그러니까 생강 세신 오수 이 약들은 방향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방향성이 강하고 이런 약들은 주로 이와 같은 수기가 침착되어 있을 때 치료한다는 거예요. 고차를 해보면 정담 담 정축되어 있고 숙수가 병증이 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내유 구환이라는 게 뭐냐 내유 구환이라는 게 결국은 정담 숙수 그냥 보통 숙이가 아니라 정도 마찬가지 담이 이렇게 다소 정체되어 있고 숙이가 조금 무거 있다. 그러니까 웬만큼 해서는 이것은 이와 같은 방향성이 강한 약물로서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환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이 조문에서도 대한출한데 매우 심하게 땀을 흘리면 웬만한 병증이 치료가 되죠. 치료가 안 되니까 계속 땀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에는 앞으로 차후에 발생되어지는 병의 증상과 대한출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열이 해소되지 않고 내부로 구급하고 이 내라고 하는 용어도 이렇게 전문 그러니까 증상의 용어는 아니죠. 구급하고 사지가 동하거나 하리 권력하고 오한자는 사액탕으로 치료한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액이 고갈되면서 대한출 진액이 고갈되면 진흥 부족으로 백호탕증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액탕으로 계지가 부자탕이나 사액탕으로 부자재를 쓸 수 있는 망양증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문에 보면 대한출의 진액 부족 망진 진액 부족인 망진의 현상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럴 때는 백호탕을 쓴다든가 백호 백호탕을 쓴다든가 망양 망양으로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 조문에서는 망양으로 빠진 거죠. 이럴 때는 사액탕을 쓴다. 사액탕으로 쓴다.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땀을 많이 흘렸다 해서 무조건 사액탕으로 빠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타나는 증상이 어떠한 증상이냐에 따라서 망진인지 망양인지 물론 망진이라는 말은 조문에 있지만 망음이라는 조문은 없어요. 조문에는 망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살펴주세요. 망양이나 무향이나 이런 말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후세에 만들어진 말이다. 원래는 망진 이렇게 써야죠. 그러면 망진의 이 자체가 무혈증이라든가 이렇게 무혈 열이 없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무혈보다는 망양이라는 말이 더 세련된 용어죠. 어떻게 보면 특히 해설에서 특히 대한줄을 이렇게 쓴 이유는 왜 특히 앞에다가 대한줄 이런 말을 썼는가 물론 크게 땀을 냈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탈진의 단서를 말하고자 하며 망양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망양의 연유 왜 이 사람이 망양으로 빠졌는가 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의미에는 대한줄 를 조문 모두에 이렇게 쓰고 시작한 것은 이면의 요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 구급의 내자는 복래의 복중이다. 복래를 의미하고 복중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문의 용어가 아니다. 이거는 누군가 이런 게 바로 참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몰래 갖다가 집어넣은 거다. 참보문자 다만 대한출루에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망양 귀속으로 망양증으로 귀속된 것이기 때문에 급히 온 해야하니 사약탕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자 또 대한하고 180조문 대한하고 약 대하리하고 이게 뭐겠어요? 앞서는 대한인데요. 거기서는 더 대하리했어요. 이미 이거로 인해가지고서 망진했죠. 망진하면서 이것이 망양을 유발한 거죠. 망양증을 유발한 거죠. 증상이 그렇잖아요. 권렭하잖아요. 손발이 차진다. 이럴 때는 그냥 개념 통칭 사약탕 유로서 꼭 사약탕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약탕 유로 치료한다. 혹자가 말하기를 혹자가 말하기를 태양병에 대한하고 양명병에 대하하여 대한과 대하를 이렇게 명분에 씌운 거예요. 이와 같은 해석에 누가 이렇게 그럴 듯 해보이잖아요. 그런데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될 필요가 없다. 그냥 땀을 많이 흘리고 땀을 많이 흘리게 시켰고 너무 지나치게 합법을 썼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태양병에 땀을 많이 흘리게 하고 양명병에 너무 지나치게 이것은 다 명분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거를 딱 전기 허탈러 수족 권렭 이런 식으로 있어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중경서 조문에 기라는 말은 있어도 이와 같은 전기라고 하는 거는 내경류라고 그랬잖아요. 내경류 내경류 전기 저는 복합론에서 저도 전기를 썼는데 저는 이 정자를 쓰지 않고 이 정자를 썼어요. 이렇게 왜 이 차이가 뭐냐 전기이신 기열의 기열의 내경의 그와 같은 용어를 쓰지 않겠다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이어 같은 것을 이걸 인해가지고 전기가 허탈러 수족 권렭하고 권렭한 거른병 이런 식으로 또 이것이 거른병을 초래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탕으로 치료한다. 아니 왜 소음병이라고 안 하고 또 거른병이라고 했습니까? 거른병 조문이 있으니까 거른병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라고 하니 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해석에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여기에 대한 제견이에요. 무슨 근거로 내야 어떻게 그것이 소음병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고 거른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가 여기에 이렇게 거른병이 되었다. 전부 이런 식으로 태양병이니 양명병이니 거른병이라고 이런 같은 명분으로 이렇게 규정해버렸잖아요. 규정해놓고 해석하는 게 이것이 소음병이 아니고 거른병이란 사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조문이 만약에 소음병 조문에 게재되어 있다면 게재되어 있다면 단서죠. 약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이 약자가 있으면 거른병이 되지 않고 실로 소음병이 된다는 것이냐 반어법 서른법이죠. 거른병이 되지 않고 실로 그러면 그때 가서는 소음병이라고 해석할 것이냐 대부분 명분에 미혹돼가지고서 빠져가지고서 해석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것은 본문의 의도가 아니다. 본문의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일체의 병증에 그것을 명분으로 규정하지 말고 어떠한 병증에 그냥 약바란 약화 고법을 그대로 쓴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수족이 권렭하면 사약탕을 쓰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거잖아요.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 이런 것들은 현학적으로 해석해 놓고 그럴듯하고 여러분 이게 개념이 잡힙니까? 소음병이니 거른병이니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소음병인지 거른병인지 어떻게 판단한답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태양병 조문에 있으면 사약탕 이어가던 병증이 태양병이 되는 겁니까? 태양병 조문에 얼마나 많은 소음병의 증상도 내포되어 있어요. 태양병에는 육경의 변증에 관한 것들이 다 실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 내용은 앞서서 공부한 것들을 반복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보다는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조문이라고 봅니다. 몇 개 조문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큰 중요한 것은 이미 양명병 아니 저기 뭐야 삼양병에서 거의 얘기했고 삼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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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